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민정의가 이재명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기소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오면 100% 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렵다고 한 겁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배신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한 것인데 고민정의는 오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하는 진짜 예단하기 어렵다며 저조차도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 만약에 이재명 의원의 체포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왔을 때 우리가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 가결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서 저는 최소한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15석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중 35명이 이탈하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됩니다. 고민정의는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그럼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는 안개 속에 있다. 마땅한 사람도 지금 떠오르지 않고 있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당을 안개 속으로 밀어넣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좋은 것인가라는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 마음속에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한 발 한 발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지도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할 줄 알았다고 하자 고민정의는 나의 바람과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고민정의는 저 개인의 바람은 지금 당대표가 쓰러지게 되면 민주당의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면서도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전략을 짤 수도 있고 또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방탄에 대해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행사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비명계 의원들의 주축으로 결성이 된 민주당의 길 토론회 뒤풀이가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어제인 31일 토론회를 마치고 이어진 만찬에서 참석자들이 왜 우리가 민생이 아닌 이슈로 장외투쟁에 나서야 하냐는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박용진, 조응천 등 의원 20여 명이 참여했고 이재명이도 참석해서 인삿말을 했습니다. 만찬 자리에는 토론 참여자 대부분이 잠깐씩이라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날 불만이 향한 곳은 오는 4일 오후 숭례문 일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찰 독재 규탄대회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획이 된 이 행사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이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파란물결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홍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만찬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안 갈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말 내키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고 하는데 특히 이거는 민생 이슈도 아니지 않냐라거나 이 장외투쟁이 과연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지금 당장 서민들은 숨이 넘어가려는 상태이고 시장만 가봐도 모든 가격이 다 올라서 못 살겠다는 상황 아니냐 장외에 나가서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이재명 검찰 수사가 아니라 민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도 나왔는데 또 다른 참석자는 이런 큰 행사를 기획하면서 지도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의원들한테는 의견 한번 물어보지 않았다며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할당해서 동원하는 방식으로 크게 열면서 통보에만 그쳤다는 데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장외투쟁이야말로 상대방이 파놓은 방탄함정에 빠져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 이날 토론회에서도 민생현장을 중심에 두고 강성 지지자 비즈니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참석자는 토론회에서는 당이 민생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제언이 나왔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문제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 신선하지 못한 리더십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에 더해서 쌍방울의 배북송금연루우호까지 터지는 등 이제 이재명이가 꼬꾸라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봄이 오고 첫 꽃이 피기 전 이재명이 구속되는 것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